자 에픽센터 모스크바로 가는 동남아 예선 승자결승 두번째 경기입니다. 1경기는 플라틱이 이겼습니다. 두번째 경기. 어제 경기 이후로 약간 뭔가 호흡이 안맞는 피닉스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 안에 멘탈이 좀 수습되길 바라면서 자 좋은 경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10초 남았습니다. 제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지는 것 같아. 5초 남았습니다. 자 요술사 벤. 최근에 요술사를 좀 열어주는 드래프트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크리시 움직임이 좀 좋았죠. 중후반에 특히나. 박지기수까지 벤하기는 2호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많이 쓰네요. 다이어 때 또 2호가 시민 때지가 중요할 때마다 피닉스가 나와서 우승됐었기 때문에 2호를 여기서 벤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열렸어요. 자연의 연자 박지기수 대지령 외계원소 원소 벤. 미드원이 원소 숫사를 되게 잘하긴 하죠. 보통 원소는 열어주고 환영창기사로 벤을 했었는데 환영창기사를 하기보다는 다른 식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벤이 된 거 보니까요. 오하이오가 원래 진짜 자연의 연자로 몇 년 전부터 정점을 보여줬던 선수이긴 한데 이전 경기도 박지기수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크리시에게 대지령을 줍니다. 요술사 벤 된 김에 크리시에게 대지령을 주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 거죠. 보통 같으면 자연의 연자와 여기서 외계 침략자를 대놓고 뽑았던 피닉스였는데 어떤 식의 드래프트가 될지. 악령. 박지기수 복수 훈련을 먼저 먹네요. 이러면 악령을 그냥 대놓고 먼저 뽑았습니다. 어둠연자. 박지기수 먹으려면 먹어라. 복수 훈련으로 카운터 칠 거다. 그러니까 푸나틱에서는 그냥 어둠연자를 먹은 거고 어둠연자가 나왔다는 건 악령의 트라이레인 그러니까 피닉스의 트라이레인 3대1 구도에서 어둠연자의 이혼막이 초반에 악령에게 좀 짜증나긴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예지자가 계속 살려주면서 악령이 비비고 들어오는 게 본인들이 이전 경기도 썼었고 좀 짜증난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오늘 경기 1세트까지 복수 훈련을 못 가져왔거나 먼저 뺏겼거나 벤이 됐거나 안 골랐었기 때문에 그냥 난전 메타에서 또 한 번 피닉스의 두 명의 서폿이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아마 난전 조합을 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자연의 연자도 충분히 피닉스가 또 나올 수가 있죠. 악령 궁으로 넘어가고 자연의 연자가 순간이동으로 넘어와서 싸움을 먼저 걸고 서폿들이 좀 한 발 빠르게 백업이 되면서 위험한 코어들 세이브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격차를 벌리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벤하네요. 자연의 연자. 이렇게 되면은 요술사도 곧잘 썼었는데 먼저 1벤으로 좀 됐기 때문에 포렙이 쓸 수 있는 영웅이 이렇게 되면 박질기수 쪽으로 저는 좀 강요되지 않나 싶거든요. 약간 상반된 드래프트가 되고 있는 거죠. 피닉스가 이전 경기 때 가져왔던 카드가 포난틱 쪽으로 넘어가고 물론 복수훈련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벤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박질기수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닉스 가요. 외계 침략제 벤 자 여기서 많이 썼던 얼음포큰 쪽으로 일단 페비 카드를 먼저 꺼내 주느냐 아니면 언급되었던 박질기수를 좀 일찍 근데 박질기수를 굳이 일찍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서포트 한 장이 남아있고 어둠현자가 이미 나와있는 상황에서 박질기수를 4번째 카드로 뽑았으면 뽑았지 3번째 카드로 뽑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페비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둠현자를 먼저 먹었다면 얼음포큰 이쯤에서 나왔겠지만 아마 고민이 좀 될겁니다. 어둠현자 때문에 무난하게 죽음의 현자 미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밴된 상황을 봤을 때 딱히 뭐 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최근 대회에서 악령을 선택을 해서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일단은 악령 위주의 플레이를 할 거고 악령을 먼저 가져오면서 본인들이 가장 잘 썼던 오프레인 영웅과 5번 서포트의 카드는 상대가 가져갔거든요. 라이온으로 가네요. 페비가 뭐 자주 썼던 게 라이온 아니면 얼음포큰 이었는데 일단 라이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프나틱이 여기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둠현자가 있는 마당에 충분히 뭐 스벤, 우루사 이런 거 다 가능한데 스벤이 일단 벤을 당했고 내 선수가 이전 경기에서 1번을 했는데 내 선수가 서포토로서였던 플레이는 많이 봤어도 1번 코어하는 경기 저도 거의 못 봐가지고 자, 프나틱도 고민을 조금 더 합니다. 상대의 미드 영웅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피닉스의 미드 영웅도 모르는 상황이고 오프레이너 저조수성에 그러니까 무난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컨셉이 지금 확실한 것도 아니고 박지기술을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피닉스가 이게 또 진입이 잘못됐을 때 스턴 연계가 될 수 있는 조합이긴 하거든요. 상대가 저조수수가 있어서 야수지배자를 뽑기도 애매하고 역시 박지로 가죠. 이게 무난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대의 카드를 봤을 때 그래서 슬라크를 지금 뽑는 건 박지기술을 너네가 뽑을 줄 알았다라고 포나틱도 예상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한 것처럼 포나틱도 알고 있었고 박지기술의 불타는 올가미를 써봤자 슬라크가 Q로 바로 풀 수가 있잖아요. 어둠의 서약으로 바로 풀면서 상대의 궁극기 하나 이니시이팅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슬라크 그리고 진입이 됐을 때 어둠의 연자의 이혼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차에서 상대가 좀 스킬 연계 꼬이면 우리도 스톰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퍽 자 미드원이 미드 퍽도 씁니다. 충분히 퍽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미드원이랑은 뭐 스크림도 많이 했고 대회때도 많이 만나가지고 대강 알아요. 미드원이 잘 쓰는 거 미드원에 세 장이나 벤을 썼고요. 죽음의 연자 같은 거 무난한 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먼저 미드 영웅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박지기술과 미드를 가도 되긴 돼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 변수가 좀 있습니다. 미드를 박지로 돌릴 수도 있어요. 역시 죽음의 연자 편.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포네틱도 딱딱 잘라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무상성이면서도 레인전이 센 영웅을 뽑아야 되고 지금 피닉스의 조합이 푸시가 너무 안 좋은 조합이라 테마술이 지금은 되게 중요했거든요. 타워 하나씩 밀 수 있을 만한 스킬이 좀 필요했어요. 자 이게 예전 같으면 다이어에서 뭐 암살기사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긴 하고 MP가 악령을 해도 되고 막 그렇긴 한데 어둠현자가 또 대놓고 레인스왑을 가능한 상황 맹독사! 맹독사! 이야 맹독사가 나왔어요. 맹독사! 이러면 일단 암살기사는 못 뽑고 카운터니까 맹독사가 이게 상대의 어떤 푸시 조합일 때 안티 푸시해도 괜찮고 일단은 궁극기의 강력한 한방을 보고 가는 영웅인데 일단 노출되면 그냥 녹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레인저는 되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맹독사도요. 맹독사 중계를 내가 얼마 많이 하는 거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맹독사 중계한 게 2년 전 TI 때 해보고 안 한 것 같거든요. 맹독사 중계를요? 아 오랜만인데요? 아 오랜만인데요? 뭐 일단 궁극기도 그렇고 그 뭐야 독침도 일단 관통되는 스킬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일단 잘 녹죠. 그게 문제고 연금술사 연금술사 독을 뱉든 말든 그냥 스프레이 깔고 그냥 해보자는 거죠. 연금핑은 나빠 보이지 않네요. 네 연금핑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MP의 맹독사가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맹독사가 미드일 겁니다. 자 일단 벼랑 끝에서 악령이라는 본인들이 가장 자신있어하는 카드가 악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스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제용의 스턴도 있고 진공으로 빨아들일 수도 있고 어? 자 이거는 알고 있죠?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었어요. 프나틱이 하지만 감시 와드가 없는 관계로 알고만 있는 걸로 하는 거죠. 자 크레이시의 대제용 MP가 MP가 대제용의 압박감에서 버틸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폐비가 계속 살려주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고 이쪽에서 내 선수가 시야를 봐주면서 여차하면 두 개 다 먹고 싶은 거죠. 여기가 네 명이 모이고 플라틱은 지금 여기에 진검승물 버리면서 여기까지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거 싸움 자 이거 위험합니다. 3대 4라서 이거 그냥 줘야 되는데 QO는 이거 절대 안삐기고 싶어 하죠. 죽을 때 죽더라도 먹고 가겠다는 QO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QO가 먹은 아 이런 게 너무 뭐랄까 너무 공격적이에요. 자 딜교환 되게 잘했죠? 이러면 진짜 아파요. 맹독사 체력 빠지는 거 보세요. 자 그래도 디나이 와 여기서 악령을 이렇게 되면 악령 모크거든요. 라인이라도 당겨줘야 되는데 이걸 일단 당겨야죠. 지금 당기고 당기고 이거는 잘했네요. 포레비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근데 여기서 이미 풀링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어차피 이렇게 했었어도 잘 안되는 그 다음 라인 상황이 또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1렙이라서 지금 극과속이 없을 때 재미를 보는 건데 차라리 이거 클리시를 잡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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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죽행 와 야 이거 잡혔으면 난리날뻔 했어요 진짜 그쵸 와 그리고 오홓이 오아이오까지 자, 돼지의 가시 마나 돌아왔죠? 돼지의 가시 자 하지만 딜이 딜이 하나 자 길막 갑니다, 크리쉬 길막 갑니다 크리쉬 길막 갑니다, 죽킹 되나요? 죽킹 되나요? 죽혀 아아, 진짜 끝없는 외주타기 라인전이 맥독스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산성 스프레이가 아파서 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MP도 아프긴 한데 자 그나마 포렙이 조금은 편하게 할 수 있죠 MP 체력이 너무 없는데 치유물력이 일단 오고 있네요 와 이 크리시 이거를 못 봤어요 투명화를 먹은거를 지금 이걸 못 봤거든요 와드가 없었는데 치유물력을 잘 썼네요 하지만 MP 의심해야 되는데요 근데 미돈도 체력이 없어가지고 물병이 일부러 돌리네요 근데 불안정한 호난물이 지금 4레벨이 되면서 아 옆에 대지렁도 있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늦습니다 자 여기서 독침 어 슬로우가 걸려가지고 자 맹독사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P 하지만 체력이 없어요 자 여기 오하이어 또 무리합니다 악령이 막타를 네 먹진 못했습니다만 괜찮죠 처음에 좀 한번 잡힌거에 대한 보상은 이렇게 하는거고 자 중립 크립에게 그냥 맹독사는 잡히고요 왜냐면 진꾼도 아직까지도 비행중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플레이합니다 자 비행기 짓고 빨리 해야죠 예 맹독사 이게 슬라크가 달려들면 그냥 궁 비벼 넣어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연습때부터 많이 써봤던거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악령을 못 키우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약간 이건 4렙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4렙이고요 미도원은 지금 스프레이를 일단 막타를 잘 먹고 있고 음흉한제의 탐욕을 먼저 찍어가지고 일단은 골드 수급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 이거 스프레이 말고는 못 먹어요 연금이 스프레이로 먹어야지 밀리로 들어갔다가는 역병화들 지금 5개 6개 깔려있어가지고 이게 은근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여기 둘둘레인이라 서포터들이 개입하기도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고 일자로 굉장히 정직한 MP의 어떤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죠 정직하게 가겠다 나는 거의 뭐 이정도면 방파제 수준이죠 못 넘어갑니다 아 큐 엄청 고생하네요 막타 이정도면 진짜 잘 먹은건데 박지기수 무리하다 잡혔네요 스택도 안되는 상황이고 자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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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비두어 정신 못차리고 있죠 자 크리시가 어쩔수 없이 도와주러 들어가야만 되는 하지만 크리시도 아픕니다 자 빼고 보고 자 이거 지금 이혼막을 바꾸었지만 슬로우를 먼저 걸어주면서 폴렙에 여기서 자 불꽃 질주를 비비면 크리시 빠이 자 MP가 딱 가기전에 그냥 빼는게 아니라 슬로우로 걸고 빠져가지고 도망치기도 애매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큐가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기수도 이제 무리하지 않고 전멸담검 쪽으로 가는게 중요하고 오하이오까지 한번 더 잡아주면 되게 좋긴 하죠 자 싸인 들어갔죠 스턴 돼지의 가시 그리고 여기서 저주술 하기 전에 잡혔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자 첫팀으로 혼의항아리 여기 지금 설계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뭐 어디면에서 잡혔으니 뭐 헛수구한거죠 미드는 계속 압박해주면 되요 미드는 집에 갑니다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폴렙은 다른건 신경쓰지 말고 전멸담검을 그냥 빨리 올려주는게 팀에게 좋아요 서포터 레벨도 동일하고 레벨 차이는 지금 뭐 많이 안납니다 오프레이너가 어... 비슷하죠? 오히려 지금 어둠현자가 못 컸네요 하지만 음유환자의 탐욕이 있는 연금술사가 수입 1위 슬라크도 계속 프리파밍되고 있기 때문에 2위고요 이게 지금 근데 약간 이게... 어어어... 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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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재가시 세이브! 대재가시 한명 진공있긴하지만 대재가시를 일단 잘 끊어줬구요 이러면 헛수구 됐고 박지기수는 계속 전멸담검을 위해서 크면 되고 8분 룸타이밍에 약간 압박감을 주겠다 두부선수 이게 지금 맹독회우리가 아직 안찍었군요 아 이때 짐꾼 한번 만나면 딱 좋은데 자 여기가 막으면 되고 두부가 지금 안쪽에 있는 미드원을 자꾸 찾는건데 자 악령 쿵 자 저조조사 딜이 근데 이게 될까요? 안될거 같은데요 자 맹독 맹독사 오십니다 맹독사 자 맹독사 올 때까지 큐가 기다려주는거고 슬로우! 아... 무리하지 않네요 급가석 보자마자 슬로우 써 봤자 다 생각한거고요 파워가 골고루 아픕니다 지금 대놓고 악령 못키우기 레인 선정을 했는데도 악령에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는거죠 처음에 인비드 과정에서 한 명 잡... 한 번 잡힌 것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에 일단 힘을 먼저 줘서 빨리 밀고 미드를 밀었을 때 그때 이후에 박지기수가 전멸담검이 나오면 그때 연막을 쓰고 갱킹을 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연금술사는 절대 못 잡습니다 지금부터 슬라크 자 이거 한 번 승부수를 던지는데 전멸담검 나오기 전에 무리가 흐름을 한 번 끊겠다라는 거죠 급과수까지 걸면서 맹독사 위험합니다 이거 맹독사 위험해요 지금 황천의 이동술도 없고 차라리 여기서 라이온을 만나는게 날 수도 있죠 지금 박지기수 전멸담검 전에 잡으려고 온건데 박지기수가 여기있어요 굉장히 고마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에이 어쩔 수 없다 맹독사 하나 잡자 근데 갑자기 두부가 여기서 얘를 먼저 끊어 예예예 아 근데 이거는 살릴 수가 없네요 MP 살릴수가 없습니다 헤덕이만이 하하하 어이 뭐야 예 바닥에 썼고 자 박지기수가 와서 오 이건데 자 죽음의 손가락 좋았고 자 악령이 지금 궁이 없기 때문에 3초인데 악령도 위험해요 자 일단 나무로 자 엄청 고생합니다 자 전멸담검이 일단은 나왔고 궁이 있기 때문에 언급드렸던대로 악령을 클 수 있게끔 나머지가 연막을 쓰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와 악령 진짜 엄청 이롭히네요 이거 악령이 이정도면 제가 보기에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악령만 엄청 이롭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라도 좀 빨리 밀고 싶은데 슬라크는 지금 경기 내내 전멸담검을 대덕 벌리면서 경기 내내 프리팜이 되고 있죠 스윙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레인 설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리고 연금술사가 갖고있는 기본 패시브 때문에 수입이 여기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1000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구요 자 그정도로 공을 들였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전멸담 그쵸 이게 되야되요 제가 보기에 이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안되잖아요 그러면 수입 절대 못잡힙니다 이거 여기서 무조건 두명이상 잘라야되고 자 여기서 물 어 크리시 자 자 오하이오를 물긴 물었는데 자 뒤에서 스킬 연기하지만 잡고가는 크리시 저주 두명은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주 두명도 여기 와드로 지금 글쎄요 본거치고는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근데 이쯤에서 연막을 쓰긴 했어요 맹독사가 근데 슬라크 이거 추천끈데요?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맹독회오리로 제가 말했잖아요 슬라크가 나오니까 맹독회오리로 그냥 뛰어들면 비벼버리겠다 도구로 근데 MP가 여기서 슬라크를 잡아가지고 이거는 되게 큽니다 이거는 되게 커요 MP가 한건 해주네요 이거 큽니다 이건 커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박지기수가 왔을때 Q가 또 키를 하나 먹고 어시 하나 먹었기 때문에 수입을 계속 이제 올릴수가 있는거죠 그전에 진짜 힘든거치고는 괜찮은거고 타워도 지금 여기만 밀렸죠 여긴 지켰으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패비가 쇼맨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혼자 자 포렙 백업 자 하지만 3,4,3까지는 잡을 수 있죠 도트 데미지로 근데 포렙이 오 뛰어들기 피했어 에피지컬로 이거 사나여서 전멸당금 아 전멸당금 왔었는데 이걸 뛰어들기 피하면서 전멸당금을 기다렸고 지금 맹독사 백업 자 안쪽에 있는 오하이오 오하이오 빠이 그리고 안쪽에 내 선수 있는거 알고 있거든요 자 대지렁 왔습니다 대지렁 두부가 세이브 두부가 세이브 엔피 세이브 그리고 악령 자 엔피 쿨 돌아옵니다 버텨주면 되죠 자 역병화도 깔고 먼저 크레이시 엔피가 지금 역병화도 하나도 깔 수 있죠 역병화도 깔고 내 선수도 체력에 빠지고 있고 움직이면서 죽기 시작하는 MVP 여기서 두부의 쿨이 돌아왔죠 스턴 하지만 큐로 풀었습니다 어디만지 아니면 큐어에 바로 궁으로 따라붙는 큐어영스럽죠 자 큐로 일단은 스턴을 풀고 빠졌지만 바로 악령 불러내기를 통해서 궁을 버렸습니다 자 포탈로 넘어갔고 뒤에 라이언 라이언 돼지의 가시 그리고 저주술 들어갈수있고 저주술 그리고 크림 두마리가 도와주면 여기서 추가 킬 아 머리 아파 아 너무 오래 얘기했나봐 아 아 이거 혼자 하니까 이런게 힘들구나 아 뒷골이야 자 아무튼 엄청난 이득을 여러분 얻었습니다 거의 한 지금 한 삼천 삼천 정도 예 이득을 엄청난 한타 이게 돼야되거든요 이게 이게 돼야되 이게 이게 돼야만 피닉스가 되는거죠 그래도 수입이 지금 연금이 8천이에요 미쳤습니다 이게 음흉연자의 탐욕이 이게 이게 어쩔수가없어요 신광고 1500원 이거 연금 미치는지 크고 있어요 연금을 잘라야겠네 슬라크도 슬라크지만 자 극과속 쓸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하이온은 또한번 잡히고요 넷손 수거 자 DJ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크래쉬가 있어서 들어온건데 두부두부두부두부두부 두부 두부 황천의 이동수를 쓰려고 하기 직전에 크래쉬가 스턴을 걸었지만 크래쉬가 또 여기서 대재가시 슬라크 1번 코를 잡는 페비 이게 페비 라이온이죠 이게 바로 에프갓이죠 진짜 로렌 페이커 라면은 도타는 펩이죠 Q Q 아닙니다 아이디는 Q가 페이커인데 에프갓의 의미가 좀 다르죠 자 정직한 MP는 또 일자로 설계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불타는 올가미가 슬슬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와도 좋네요 이거 그리고 악령이 이래야 크거든요 근데 중요한건 연금술사가 너무 크고 있다는게 제가 보기에 불안요소라면 불안요소에요 브라이드 거네 아 이 맹독사가 또 이렇게 해주네요 자 깜짝이야 이건 살기위한 살기위한 공인데 죽었습니다 무자비 무자비 여기라도 밀어야지 빨리 그리고 슬라크를 또 노려요 슬라크 슬라크 이야 야 이건 뭐 오히려 박재기수가 뻘쭘할 정도로 혼자 다 잡아버리니까 페비가 지금 아 에프갓의 지금 연속적인 슬라크 넷선수로 아예 그냥 지하로 묻어버리는 플레이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페비가 지금 7킬 7킬입니다 어둠현재 수입을 뛰어넘었죠? 전멸담검을 사고 이중강화속까지 욕심을 냅니다 자 그리고 라인 당겨놓고 자 큐오가 이런식으로 파밍을 지금 하는거죠 이거 진짜 페비가 이런식으로 크면 진짜 20분 23분 24분에 진짜 아가리미오리라도 나왔다가는 얘네들은 그냥 더 밥이죠 걸리면 아 엉금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슬라크만 신경쓰거든요 물론 슬라크는 아 내가 왜 전멸담검 위에 궁극구도 아예 안나왔으니까요 전멸담검 아까 뽑았거든요 얘 지금 맹독사 맹독해오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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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버릴려면 그냥 깔끔하게 버려야됩니다 이거 자 페비가 오우 예 버릴려면 버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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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뺐어요 두부포탈 대지랑 스턴 자 이거 연쇄사고나면 안됩니다 퍼연폭탄을 밀쳐내고 하지만 이거 버려야돼 버려야돼 저저술사 3432 잘 못하는데 악만봐도 궁까지 쓸 필요는 없었던거 같은데 이거 서폰나오면 바로 연막쓰고 미드원 잡아야돼 그렇죠 미드원을 잡아야돼 지금 자 대제가시 그렇죠 미드원을 잡아야됩니다 지금 그리고 키를 악령이 먹었습니다 짐꾼은 어디서 잡힌거에요? 짐꾼 잡혔어요 짐꾼 저 못봤습니다 이거 짐꾼 누가 잡았지? 자 슬슬 슬슬 악령이 탄력을 받습니다 알케 타임이 근데 있긴 있어요 알케가 여기서 아이템 하나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20분에서 30분은 알케 타임인데 그걸 또 넘기면 돼요 근데 지금 불탄올가비 타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염등력까지 나왔으면 포랩은 일단 아이템은 다 나왔거든요 그래 맹독사의 딜도 아가님의 오리 지금 천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맹독해오리의 딜도 이거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관통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 라이온도 지금 가고 있고 아 일단은 반지 쪽으로 우회합니다 설렜네요 괜히 아까 너무 잘 콕 있어가지고 자 19분 전판 잘 크고 못 컸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초반에 레인 설정을 보셔야죠 악령은 이전판의 악령은 악령은 프리파밍이었고 자 오하이온은 자 일단 수호자의 경갑 맥 한점 띄고 수호자의 경갑으로 넘어갈거고 많다 자 2차만 안밀린 선상에서 조금 더 파밍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MP에 아가님의 올까지는 띄우는게 예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나왔거든요 자 올궁 상황 지금 타이밍이죠 Q가 오히려 여기서 낚시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Q가 좀 가고 복수홀령이 세이브하려고 대기하고 나머지가 지금 모여서 연막을 쓰고 탑쪽으로 지원을 오는게 제가 보기엔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연막을 쓰고 이렇게 합류를 하는게 그리고 여기서 복수홀령이 기다리고 있다 백업을 해주고 자 악령 바로 뛰는데요 먼저 그냥 싸움 걸어버립니다 진공 오하이오 잡혔고 와 진짜 몇이 단거야 한방에 확실히 이게 고립범이 엄청 세게 세네요 이거 한번더 잡아야 되는데 지금 미드온 잡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슬라크 이미 좀 많이 꼴셨기 때문에 전면에검 전멸 봤어요 밤샤이었어도 봤고 여기서 복수홀령 스턴 들어가고 악령이 딜 딜 오케이 잡았고 그리고 이쪽이 또 잡습니다 DJ까지도 둘이 페비가 또 전멸단검으로 이니시에이트를 걸었죠 자 분위기 탑니다 분위기 타고 있어요 아 진짜 짜증나게 게임하네요 상대 입장에서 라이온 잘하네요 진짜 자 자 슬라크가 물었고 맹도케오리 써야죠 그렇죠 맹도케오리 쓰고 여기서 일단은 페비가 들어오면서 싸움 길어지면 맹도케오리 때문에 슬라크도 결국 아프긴 아프거든요 자 크리시가 또 들어왔지만 엔피는 포탈 자 끊어줬어요 끊어줬고 아 이건 크리시가 잘했네요 아 조금 아쉽네요 조금 대지럭 미다스 여기서 수입을 좀 한 번에 팍 땡기더니 그냥 뽑아버리네요 미다스를 자 신광검 3800원 마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국에 여하튼 싸워줬기 때문에 11원 나오면은 나오고 미드원도 어 돈이 무슨 플러스 36원씩 계속 들어와요 14000 제가 예전 중계 때 그런 말 했어요 연금이 센게 아니라 연금의 수입이 센거다 그래서 연금은 코어팀이 하나 더 많아야됩니다 사실 다른 코어보다 어 이거 자 메카니엄 세이브 좋았고 큐어 무리하면 안되죠 이거 안싸우는게 날텐데 이거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자 페빙 한 명만 잡고 빼야됩니다 자 불폭탄 자 근데 물어도 딜이 없어요 이게 아까부터 말했던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게 이거거든요 왜 자꾸 지는데 싸워요 저주도 미다스 이것들이 아주 미다스로 지금 교복을 맞추고 있는데 경기 얼마나 길게 보려고 지금 이렇게 가죠 지금 그냥 여기서 3층에서 세번째 타원 앞에서 스프레이 이렇게 깔면서 버티겠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MVP는 뭐 맥독사 있고 하더라도 악령에 의존하는 조합이지만 여기는 슬락콘도 있고 연금수사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저주도 수사도 나중에 아가니멸이 나오면 딜이 또 엄청 나오니까 길게 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다이어의 하부포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미다스 자 연막 자 연막 이번에 연막 재미보고 제가 보기엔 로샹 가야됩니다 이거 연막 성공하고 자 라이온이 영리하게 이렇게 하면 환영 없어지죠 마나 없이 때리면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괜찮아 괜찮아요 자 궁으로 위치 밝히고 오하이오 일단 메칸점 들고 있는 오하이오부터 잡고 아래쪽에 연금 QO 위험합니다 QO 일단 반대쪽으로 뛰고 슬락크에 뛰어들기 피하면서 아래쪽에 죽음의 하드 그래서 포렘을 일단 접어주고 여기서 저줄 수까지 잡아주면서 2킬 자 바로 여기서 빨리 다이브를 칠거면 지금 치고 아니면 로샹은 갈거면 가고 다이브를 선택한 MVP 자 라이온이 뒤에서 옆에서 저준술을 끊었죠 자 스타 던지기 전 저준술 그리고 MP 버티고 자 복술링 세이버 여기서 내 선수도 여기서 스킬이 아 스턴이 없어요 지금 스턴이 없습니다 아직 마나도 없고 자 라이온이 대지의 가지 전별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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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의 가지 슬락크 마무리 자 로샹은 갈거면 빨리 가야되는데 악령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범죽해요 왜냐 공포의 파동이 지금 4개 스킬이 4개라 아머를 6을 깔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말한대로 이거 근데 지금 빨리 타임이 상대가 100% 압니다 피닉스는 기회 될 때마다 로샹 가는거 이제 모든 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두명이 코가 지금 20초라서 이거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어제 로샹 치다가 좀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일단 노파심은 생겼습니다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 렌즈 뽑고 진짜 아가니메올까지 나올 기세에요 지금 라이온도요 영혼의 싸움을 하고 있네요 영혼의 한타 도타 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경기 20분 더합니다 아 근데 죽음의 하드 아가니메올은 좀 무서운데 물론 페비의 라이온이 잘 끊어주겠지만 복설용도 있고 조금 우리가 타이트하게 갈 필요는 있습니다 자 자 이거 슬슬 모여야됩니다 이거 페비가 지금 그렇죠 빠져야죠 어 악령 악령 악령이 물려야돼 악령이 악령이 알겠습니까 안규치해 QO가 물리는게 나아요 QO가 지금 여기서 오우 봤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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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맹독사에 맹독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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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잘 안맞은거 같아요 렉팀은 정확히 못봤지만 잘 안맞은거 같고 자 여기서 끊어줬지만 죽음이라도 위치가 너무 좋아서 한번 접고 QO는 일단 알게스가 있으니까 QO가 맞아주고 알게스 나왔을때 우스싸움이 여기서 2차전 2차전 자 위쪽에 포레비 저준소사 마크 그리고 위쪽에 클래시 지금 QO가 마무리하기 직전이고 이쪽에 내 선수도 자 쿵쌌어요 쿵쿵쿵쿵쿵 자 전멸당광 MP 전멸당광 페비 자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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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배 스턴 스턴 없구나 2초 스턴 걸리고 걸리고 잡고 앞쪽에는 여기서 QO가 영금을 잡아주는 4킬 그리고 남아있는 오하이오 폭탄이 없습니다 폭탄이 없어요 자 또 한번 재미를 봤죠 알게스가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이렇게 매집이 되는 시나리오가 베스트 시나리오였고 아무튼 그 미니게임을 너무 잘해요 페비 두부 뭐 MP 이렇게 3 뭐 QO 이렇게 3명 이렇게 쓸 때 서로 막 서로 살려주면서 염동적으로 밀쳐내고 이런 미니게임을 진짜 피닉스가 너무 잘합니다 자 에프갓의 아이템이 슬슬 이제 아가님의 올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범위가 은근히 넓어요 그 창공의 렌즈가 있어가지고 상대가 막고나서 아 라이온이 왔다갔구나 느낄 수 있는 죽고나서 이제 느낀다는 창공의 렌즈에 이게 범위도 뒤에 그 피해도 드러나고 이게 효과 범위 이게 아 진공 이런거 있으면 참 좋은데 뭐 그건 욕심이지만요 자 또 한번 궁이 돌아왔습니다 아 치르강의 지팡이까지 아 치르강의 지팡이까지 목전에 두고있는 박쥐기수구요 어 이거 좋은데 내에서는 확실히 못해요 네 확실히 못합니다 자 미드원 미드원 연검하지만 맹도케오리 자 메칸지 한번 접고 들어 자 여기있어 여기서 배미가 다시 한번 연검술사 마무리 그리고 뒤에서 안경이 투나면서 서폰라인을 끊어버립니다 자 이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오하이오 잡을 수 있었는데 자 한번 접고 자 자 또 한번 2300원에 만타 도끼면은 궁극구를 살 돈이 있으니까 만타도 나왔고 페비도 치르강의 지팡이 100원 남았고 레선수는 아직도 저기 뭐야 스카디가 안나왔어요 여행의 장화 레인 관리를 맹독사가 이제 할겁니다 이거 다음경기 현상금 라이온 1-2밴나올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미다스를 가가지고 계속 경기를 늘어뜨려가지고 이게 안벌어져요 지금 이게 그나마 당긴거에요 7500까지 갔었는데 타올을 밀기가 애매해요 크립은 지울 수 있지만 타올을 미는 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기서 하이그라운드에서 프나틱이 대놓고 버티면 제가 보기엔 프나틱이 원하는 템을 다 뽑을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더 큰 한타가 돼야될 것 같아요 이득을 보는 어이구야 Q1이 뭐 넷은 이제 껌이죠 아 고립감 자 의심이 많아져야되는 타이밍이죠 의심이 많아져야되는데요 네 의심은 없죠 잡혔습니다 자 여기서 저조술사랑 교환이 되긴 됐는데 막아야될 것 같습니다 슬라크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은 물건이구나 슬라크 자 폐피만 보면 되죠 아하지만 타올을 좀 밀어야 됩니다 밀 수 있을 때 악령이 나오면 여기 막을거고 이거 한번 쓰면 되니까 강화에 뭐냐 아 그냥 무리 안하나요? 저조술사 부활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럼 여기 빨리 막아야되는데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상부포탑이 공격받은 밀리겠네요 이거 판단이 약간 우왕좌왕해가지고 해가지고 다이어의 상부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라이온이랑 두부랑 이거 이거 잡자 미던 잡자 나 딜 겁나 세다 지금 사인을 줬는데 연검에 연검에 의심이 많습니다 다이어의 상부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마 이거 아니죠 야 뭐야 이거 팔색구 연검 팔색구 자 일단은 바로 그냥 걸리면 가는거에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지금 쿨다운이 20초기 때문에 라이온이 지금 웬만한 코어보다 세요 이거 지금 맹도키를 붙고 이거 라이온 궁 또 돌아와요 라이온 라이온 이거 궁 돌아오거든요 3 마나 없다 마나 마나 2초 마나 빨고 마나 없으면 마나 빨면 되는게 라이온이죠 여기서 페미아 이거 또 손가락 죽음의 손가락 마나 없으면 마나 빨면 되는거고 쿨이야 20초면 한명 죽고 잊을만하면 또 돌아오는게 쿨다운인거고 지금 정신을 못차리고 있죠 예 지금 계산된 된대로 딜이 안된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요 14킬 11어시 전판에 클린씨가 있었다면 이번판에 에프간님이 있습니다 자 수입 4위까지 올라갔죠 상대 1번보다 높습니다 수입이요 상대 1번보다 높습니다 수입이요 자 포레비 먼저 아 또한번 에프간 자 진공 자 포탈 전멸단검 포탈 포탈 자 좋은선택 자 맹독사에게 어디면자 묻은 독에 돌아가졌죠 이게 맹독해 우리가 1에선 안떨어지면 다른 독도도 있기 때문에 역병한테 맞았을수도 있고 자 그 사이에 큐오는 큽니다 수입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역전했습니다 그래프 드디어 자 가면 되죠 이거는 미리 와서 역병하드 공사만 좀 들어가주면은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돼요 역병하드 공 역병하드 공사만 미리 들어가주면 됩니다 한번 봐주고 예 구경 주위 한번 이제 경치 한번 바라봐주고 와서 역병하드 하나 더 깔고 이런식으로 하면 돼요 역병하드 위에 하나 또 깔아주고요 공사 들어가면서 투명화 영혼강화석을 샀습니다 페비가요 지금 다 사고있어요 올 영혼강화석이에요 쇼핑 돈이 얼마를 먹은거야 만삼촌을 먹어가지고 이거 죽여지도 못해요 이제 자 그래도 하이그라운드 수비가 되게 좋은 조합입니다 이거 진짜 그래도 방심하 방심은 안해야되는 조합이에요 진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나마 희미한 망토를 먼저 갔네요 자 잼은 들고 있는거죠 이거 오하이오가 아까 떨궜떠던거 어 미드원 미드원 여깄네 어 미드원 감사합니다 자 미드원 자 맹독사 맹독케오리 잘써야죠 자 맹독케오리 들어가고 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죽음의 손가락 두분 잡혔어요 현실보드 다시 떨궜고 아래쪽 오하이오는 체력없죠 백 자 그리고 이건 악령 넘으면 마무리 되죠 악령 2킬 박지기수 2킬 넷선수 기다렸다가 폐비해 죽음의 손가락이 2초 돌아왔죠 죽음의 손가락 빠스 아스 아스 악령 삼켜 아 이거 아까 일레비 한 번 잡히고 나서 큐가 되게 각성을 했네요 아까 의심 못했던 것 한 번 빼고는 자 그리고 현실보석은 두부가 떨어뜨린 걸 다시 포레비 벗고 폐비가 3개에 나오게 생겼습니다 아래쪽 포탈 일단 이건 거의 막판 갈 것 같죠? 이 정도 됐으면 이게 3차 밀기 어려운 조합인데 지금 다 잡혀가지고 돈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밀린건 되게 크네요 진짜 하이그라운드가 수비가 되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여기가 연금이 있어가지고 연금이 이제 나왔죠? 자 많다 오우 아 저조수사는 그냥 공짜죠 세이브 알길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싸워도 괜찮죠 지금 넘어 자 일부러 자 폐비 어 폐비 살려야돼 폐비 자 일단 주킹 죽음의 손가락이 돌아옵니다 죽음의 손가락 자 이게 폐비 내 선수가 지금 타겟팅이 안되고 지금 잡혔죠 그래서 대지렁이 2킬하고 돈부까지 쓰긴 썼지만 MP가 건재합니다 지금 오는 길에 지금 역병와드 깔아놓고요 빨리 좀 때려야되는데 이거 네 근접병형이라 좀 부수고 삐는게 좋은데 자 굳은일은 안하겠다 큐어는 그냥 마을로 왔습니다 그런건 이제 3,4,5번이 하는거고 네 빠지겠다 자 병영환동 부숴어요 자 그리고 악령이 여기서 합류가 되면 또 한번 전투가 되거든요 이제 부터 시작 궁은 없 궁은 마나가 좀 없다그래도 자 대지의 가시를 바로 끊어주고 베비 다시 한번 죽음의 손가락이 2명에게 병중합니다 베비가 이정도 되거든요 300이니까 자 여기서 또 잡히고 지지나와도 이상하지않을만한 타이밍 자 지지나왔습니다 지지 세트스코어 1대1 자 18킬 17어치 마지막에 또 죽음의 손가락을 마지막에 피나레로 장식하면서 자 에프가서 F는 휜거였나요 완벽한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스코어 1대1